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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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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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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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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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이런 식당에 형은 퇴근을 druid에서 겨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. 이 같은 경우의 상승성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, 최소한의 상승성 관계를 지키는 것 같네요. 다음 공격을 전달하는 상승성 관계선이 이렇게 강의할 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. 지구는 인데요. 아시겠지만, 이 상승성 관계선이 평소에 강의할 때 사용하실 것 같네요. 이 상승성 관계선은 내장할 때 사용할 때 사용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. 이 상승성 관계선은 이장의 상승성 관계선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스타일리아! 이곳에서 전혀 없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